안녕하세요 태국 역사를 강의하는 동남아 창의융화학부 황교희 교수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학자들은 역사는 진실을 탐구하여 그것을 후대에게 물려주어 그들의 삶에 유익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역사란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에서 더 나아가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 바탕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먼저 각 개인의 히스토리를 서로 이해하며 포용해야 그 관계는 진전됩니다 이런 모습의 사회 구성원은 후대에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과 행적을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관계에서의 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국가의 히스토리를 잘 알고 상호간의 관계를 맺을 때 국제사회는 성장, 발전에 나아가 인류가 지향에 나아가는 세계 공동체의식을 공유하여 후세에게 유익함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한 국가의 히스토리를 통한 역사적 구원으로 현재를 파악하며 진단하여 국가가 당면한 문제 해결의 바탕이 될 수 있으며 그 바탕 위에 통찰력으로 미래의 나아갈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리더 국가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태국은 대륙부 동남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미얀마와 라오스, 동쪽으로는 라오스와 캄보디아, 서쪽으로는 미얀마와 안다만해, 그리고 남쪽으로는 말레이시아와 타이만가 접하고 있습니다 국가명은 태국어로 브라테 타이 라고 하며 이는 자유의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태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경험이 없으며 탁월한 지도자의 리더십을 통해 일찍이 외서로부터 개방정책을 택해 국가의 근대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에는 후미펌 국왕을 구심점으로 하여 국민이 대통합하여 지혜롭게 국난을 극복하였습니다 국제관계에서는 국가의 독립유지를 목표로 대나무 외교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국가이익과 위상을 세워나갔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타이적의 기업 및 이주 수코타이 왕국의 발음과 봉계 아유타야 왕국의 발전과 대외관계 딱신왕의 톰브리 왕국 초기 라타나코신 왕국의 성립과 발전 태국의 근대화의 시조 몸꾸드 왕과 근대화의 아버지 쭐라론권 대왕의 개혁정치 그리고 1932년 입헌 혁명과 민주주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했는지를 통시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합니다 성적평가는 출석 20% 과제물과 발표 20%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각각 30%입니다 상대의 평가를 적용하여 A 이상이 25% B 이상이 45% C 이하가 30%입니다 이 강좌를 수강한 학생 여러분은 역사가 과거 인간과 관련해서 일어난 사실들에서 일어난 일들의 진실을 탐구하는 후대의 재산이라는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2015년 12월에 출범한 아세안 경제 공동체에서 태국의 지위와 위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